adeon.com 여기가 폭탄 님 여친 있다는 그 곳인가요? 좀전 죽였는데 내가... 좀전 죽였는데요, 오오오오 remainin 오오오 미쳤다 미쳤다 우리 입찰 가죠 우리 차비로 간다고 이걸 해? 찾기인데? 입찰해야지 이거 직차 간다고? 이건 직차 보다는 올립찰로 해서 가져간다고 이거 사슬인데 사슬이라 올립찰 올 주사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올 주사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차비 불릴게요 차비 눌렀어요 일단 전사 밖에 못 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차비 눌렀어요 직장 있으면 주는게 맞아요 사슬이라서 나는 그랬지 사슬이라서 사슬이라서 그래요 사슬이라서 난 애매하네 아 이거 일단 차비 굴린 사람도 있고 애매한데 아 이거 에픽급 되면 약간 좀 그거거든요 에픽급 되면 파란 색깔급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파란색 등급이면 직착이 맞긴 한데 월드드랍 찾기 에픽이라 월드드랍 찾기 에픽이라 애매하네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애매한데 이거 그죠 아 여기 던전드랍 찾기도 아니고 아 그럼 아 그럼 다수결로 가요 다수결로 전사님 직착에 골드 분배 아니면 올주 그냥 올주 다수결로 갈게요 아 이건 이거 내가 혼자서 다수결로 가요 다수결로 아 내가 혼자서 이렇게 교정할게 아닌 것 같아 저는 분배 나도 분배로 갈게요 그냥 나는 그냥 분배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근데 참 애매해요 이게 그죠 애매해 아 그냥 다수결로 하는게 맞아요 이거 누가 뭐 한 명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다섯 명이서 그냥 다수결로 하는게 맞아요 즉착 즉착을 조건으로 사시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전사님이 자기가 직착한다는데 이것도 그 뭐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의지가 보이는데 예 직착하고 골드 준다니까 다수결이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다수결로 다수결로 뭐 옷걸 버렸네요 그래도 즉착은 확인할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개꿀이네 이분 즉착 즉착하신대요 뭐 갖다 파는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끼고 싶으셨나봐 그어친